오늘 해볼 게임! 과일을 자르세요 과일을? 어떻게?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칼로 과일을 두동강 내버릴거야 오오오 맛있는 과일 녀석! 다 두동강 내버리겠어! 그리고 먹을거야! 아함 훈련에 집중하겠습니다! 일단 화면을 클릭하여 힘을 얻으래 20번 누르라는데? 어? 20번이요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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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수가 힘이 늘어난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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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수가 힘이 늘어난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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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했다 이제 화살표를 따라 수박을 자르세요 어? 건방지 수박 녀석 어딨어? 수박 어딨어 맛있지만 엄청 큰 수박 녀석 과일 껍질 너무 커 아암 자 이제 누르면 되는 것 같아 공격을 해 공격 평범 mec Еeny datdatdatdatdatdatdat자 아니 이럴수가 내 실력이 엄청나고 아니 반토막이나야 어렵잖아 다른 세 번만에 수박을 두두광대버렸습니다 저기요 제 실력 봤어요? 저기요 방금 쫘? 이랬는데 수박 몰래 먹은 거 아니요? 이빨에 수박 낀 것 같은데 저기요 자 이제 화살뷰를 타라 첫 번째팻을 얻으세요 어? 닌자 알이다 닌자 계란 닌자 계란을 하나 열어볼게요 두고두고두고 어 난 이미 나왔는데 고양이? 뭐야 돼지 정또는 돼지처럼 많이 먹어가지고 돼지팻이 나온거야 아 뭐 뭐 뭐야? 저기야 자 이제 과일을 자르려면 이렇게 훈련을 해야돼 어쩌쩌쩌쩌쩌쩌좌 exemplo 건방진 파인애플 녀석 너도 잘라주마 파인애플 이거 뾰족한거 아냐? 전멸 아니 이럴수가 아니 이럴수가 왜이렇게 단단해 어 잠깐만 화면에 방금 뭔가 과일이 떨어졌는데 어? 어 뭐지 이 게임에 이벤트가 있다라 그랬거든 화면이 갑자기 과일이 떨어지면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눌러서 자르래 됐다 어? 우와 근데 아까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기다려봐야겠군 어어 자, 새로운 검을 장착하겠습니다 짠 오호, 초록색 검 부럽지? 아아아아 휘둘러 하인애플 녀석을 이기려면 검을 휘둘러서 힘을 길러야 돼 형도야 어어, 이거 봐봐 수박 곧 떨어졌는데 못 잡았네 흐흐흐흐흐흐흫 여기 오른쪽에 선물 준비 완료 어? 힘이랑 트로피를 줬어 이런 거 계속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검이다, 또 아니, 보라색 검? 격도 대단한데? 어어, 어어 지금 보니까 돼지가 레어 패시야 나는 기본 패시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 같아 꼴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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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토 맞쭈? 꼴꼴꼴 어, 또 무료 이거 팔, 이거 팔 아픈데? 또 무료보상 어! 박혔다! 파라파도 과일을 무찌르려면 해야되요 아니 이제 보라색 검이에요? 되게 느리네 안되겠다 경또야 우리 흰 포스터 물약을 먹자 어? 흰 포스터? 여기 상점에 가면은 슈퍼 스타터팩이라고 있어 여기 지금 빨간색 물약 보여? 어? 우와! 이게 힘을 2배로 증가시켜주는건데 이 물약을 2개나 준대 그리고 여기 왼쪽에 엄청나게 강력한 펫알이 있어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240로벅스 슈퍼 스타터팩을 구매하겠습니다 저 힘이 샀어요 아 뭐야 설명하고 있어 재산이? 어! 어! 우와! 나 파란색! 오렌지 도미누스 독점! 엄청 세보이는데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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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도미누스는 뭐야 왜 물음표지? 어? 물음표? 지금 보면은 여기 물음표라고 써져있어 힘이 안써져있어 어? 뭐지? 뭐지? 힘이 무한한건가? 뭐야 그냥 물음표로 안주는거 아니야 막 힘이 엄청 늘어난거 같지 않은데? 짜짜짜짜짜짜짜짜짜 아 잠깐 부스터 물약을 먹자 여기 부스터를 누르면은 물약이 생겼어 두배의 힘 어? 사용! 자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15분동안 이제 힘이 두배로 늘어난다고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자 그리고 지금 스타터팩을 사가지고 우리가 트로피가 엄청 많아졌거든요? 네 자 여기서 펫을 좀 뽑아보겠습니다 자 닌자알! 어 닌자 나왔다 닌자알에서 펫은 3마리까지 장착 가능한데 고양이 펫이 별로 안좋으니까 한마리 더 뽑아야겠어 어! 더 뽑아야지 한마리 더 뽑자 과연 오도고독오도고독오 펜타고! 어 닌자문어 에픽! 우와 풀었다 우фф 우와 verl稱 최고의 팻으로 지금 장착했습니다 아戰답다 잠깐 아 Vallahi wa 파인애플이어서 우리 힘이 강해졌다 닌벼라 한 번 붙어 볼까? 파인애플 내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보여주겠어 아자자자자 نہیں 이럴 수가 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 recom 으어 스툸point이랑 똑같이 33번만에 아 두등강이 나 버렸군 으엠 무료 휠스피니 준비되었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? 경토리가 돼지팩 뽑은거 0.01%였나? 저기요 저보고 돼지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거대한 패시래 나올 일 없겠지만 일단 돌려보자구요 어 두배의 힘 아 이거 때문에 로벅스 썼는데 아 이걸 줬네 휘둘러 또 새로운 거 과일프레즈 시작 어 뭐야 이거! 형표야! 과일 내려오는 거 마우스로 클릭해! 안돼! 너무 빨리 내려와! 힘 엄청 많이 준다! 잠깐만요! 천천히! 나도 못하겠다 이거 어! 됐다!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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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! 어! 완전 재밌어! 어! 나 지금 많이 얻었는데? 저 힘이 지금 69K에요 아니 이럴수가! 자 이제 70K! 여기 있는 스트로베리를 무찔러볼까요? 딸기 먹어버려! 딸기 먹어버려! 두 동강 내버려! 나 엄청 쎄졌는데? 아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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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번만에 두 동강이 나버렸군! 딸기 먹어버려!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타 과일! 여기 엄청나게 맛있는 맛이래! 미쳤어! 한번! 이 녀석을 두 동강 내버려! 아니 이 녀석 보통이 아닌데? 하지만 나트는 별거 아니군! 다했어! 자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보자! 트로피가 500개 있어야 된대! 난 넘었는데? 가자! 다음 지역으로 가는데 뭔가 아이템을 또 주는데 필요 없어요! 아니 여기는 다음 지역! 아니 여기 라임이 있네 라임! 라임 바나나 애플 자몽 이렇게 있는데요? 어허 cart mate 이 녀석들 다 얽벼! 라임 도전해볼까? 아니 이 녀석 껍질이 엄청 단단해 보이는데 이거 안 깨지는 거 아니에요? 아이템태두! 아니! 아아아아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자 여기 100K가 있으면은 이거를 칠 수 있는데 곱하기 1.1배로 준대요 아니 우린 바로 VIP를 구매하겠습니다 VIP요? VIP 구매하면 여긴 휘두를 때마다 1.5배로 더 준대요 우와 자 황금 황금으로 된 이걸 공격하겠습니다 쯧쯧쯧쯧쯧 힘 엄청 많이 올라 콤보도 있다 콤보 콤보를 눌러야 힘을 많이 주나봐 아 잠깐 근데 콤보도야 손가락 안 아프니? 손가락 아파요 콤보 손가락 진짜 아프다 계속 그렇게 이제 이 정도면 라임 녀석 한번 상대하러 가볼까? 가보자 나 지금 힘이 무려 137K야 라임 녀석 덤벼 우린 엄청 강해졌다고 가자 막상막하야 콤보 콤보를 넣어야 돼 됐다 이때 나 손에 감각이 없어 14번만에 겨우 라임을 무찔렀습니다 근데 손에 감각이 없어요 손이 너무 아파요 안되겠다 여기 상점에서 좋은 펫을 하나 구매해야겠어 어? 뭐지? 여기 보면은 어 여기있다 어 개수가 정해져있는 닌자 드래곤 오? 50배를 준대 경또야 아니 이거 하나 구매하겠습니다 지금 607개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하나 구매할게요 구매 완료 펫을 장착해볼까? 무려 50배야 50배 됐다 어 뭐야 과일 프레인지 시작 잘라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과일이 내려온다 과일 내려온다 와 힘 엄청 많이 올라가 경또야 이 과일을 잘라야 또린이 여러분들 힘을 엄청 많이 줘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vais합시다 잠수 나 다 지금 흘리고 있어 어 됐다 아니 다 자르니까 힘이 두배로 늘어졌어 345km 네 네 밤벼아 바나나 benef 바나나요? 맛있는 바나나 칼로 두둥 내버려 먹어버려 아니 바나나 왜 이렇게 바나나는 부드러운 과일 아니에요? 안돼! 너무 아깝게 안됐어 힘을 길러 이거 보통이 아니야 지금 손가락에 감각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 유튜브를 찍기에 어쩔 수 없어 격도야 이걸 격해 아니 바나나 좀 아쉬웠는데 한 500K 정도 되면 도전해볼까? 시간 조금만 더 있었으면 됐을텐데 우와 500K까지 만드세요 500K인데요? 벌써요? 그럼 갑시다 가자 나도 500K야 안하는 녀석 아까 우리랑 다르다 갑시다 근데 손가락이 많이 지금 힘든데 가자! 조금만 더 느려진거하니 아따다따다 콤보 콤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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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현아 바나나 껍질 까는데 이렇게 힘들었다니 단단하잖아 그래도 한번 붙어볼까? 나는 안해볼래요 가자 집 Employees 아니 이럴수가 얘 장난이 아니야 아니 반도 못 채웠는데 이럴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? 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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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길러 아이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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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경주야 이러다가 내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아 어 감각이 없어요 어 apologized 힘을 두 배로주는 게임 스 옷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내 손을 지키기 위해서 279 ücability 내 손이 더 소중하니까 어 이거 구매하자 자 구매! 아자자자자자자자 아 이제 진짜 힘 엄청 많이 오른다 어 과일프레인지 시작 준비하세요 과일을 많이 많이 공격해 안 돼! 반이 떨어지고 있어 여기 여기에서 실력게임이야 이게 아우 나 많이 잘랐다 어여어엠 하나만 사과 라잉 아 오 됐다 힘이 1.57m이야 나는 2m 아 뭐라고요? 아니 그럼 애플 녀석 한 번 상대하러 가볼까? 오 가보자 덤벼 이번에는 반드시 베어 주겠다 너가 얼마나 단단한 지 보겠어 가자 으아! 어 사가 진짜 단단하다 자 마지막은 자몽이야 자몽 아니 아니 어 7OSH 2 어 잠깐 이길 수 있을까? 민트야 하지마 잠깐 자니는 내 손가락 지켜야겠다 kenn만 이녀석 두고 보자 이따가 복수하러 오겠다 자, 힘을 더 길러야 돼요 아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훈련해야 돼 하나 둘, 하나 둘 하나 둘, 하나 둘 발 프렌즈 시작, 경두야 여기가 힘을 올리기 딱 좋은 그겁니다 몇 번 하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어 잘하는데? 근데 과일 흘리는 게 반이야 안되겠다 지금 엄청나게 훈련했는데 4힘이거든? 저 5힘 경두, 손가락 괜찮아요? 아니요 자, 마지막 자몽에 도전해보겠습니다 덤벼라 자몽 간다! 모든 손가락에 힘을 여기다 쏟아부었으면 도린이 여러분들 더 하고 싶지만 저희 손가락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감각이 없어요 오늘 한 번 여기 있는 무시무시한 검으로 과일들을 도둑왕 내버려 있는 게임을 해봤는데 진짜 재밌으니까 꼭 들어와서 해보세요 그럼 도린이 여러분들 안녕 칭칭칭칭 안녕 칭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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